1부에서 계속 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사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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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엄마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우리 할부님 이제 갑니다 중간에 엄마 얼굴 그리려다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가 동그라미 하나만을 그려놓고 잠든 사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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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 엄마 보고 싶다면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할부님 사랑해요 우리 할부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구 오늘 이 노래 아자 좋았던 노래죠? 네 저하고 여자퀸에서 처음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들 기억을 더 넣어서 준비 하나 둘 김오중곤의 노래 할부님 오늘 봄하트 로드에서 출발하도록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넷 fluctuating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눈이 오면 넘어질까 세네 후 걱정을 하시네 세네 후 사랑으로 안아주고 세네 어떻게 죽을까 감사하고 세네 후 울어 나의 근자님 세네 후 채워주시나요 자 손 올리고 가만히 어마어마을 끓이려가 둘 세 너는 생각이 안 나 손 올리고 동그라미 하나만의 감정 그려도 그려도 부착됩니다 나도 나만 나만 네 언니가 보고 싶다면 그려도 내 손 잡고 몰래 우시던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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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 무엇? 엄마 얼굴 엄마 얼굴 그리려다 너무 생각이 안 나 동그라미 하나만을 울리고 그려도 부족할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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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루는 걸 보고 싶다요 내 손 자꾸 몰래 우시던 지금 모든 게 한입 해결 아멘